인상의 행동은 이만큼의 행동이 담기기 때문입니다. 흐흐흠 뭐야? 자 금방 뛰어 어디로 가는거냐 흰 공격 흰 공격 흰 공격 영향을 해왔한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이 도망치고 게임이 도망치고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뭐야?? 뭐? 히힛 다른 팀이 여길 머니? 여기 샷건 볼트다 샷건 볼트야 레벨 3 내가 쓰면 되겠네 뭐야 나 뭐하냐 경량 탈의기 필요해 너 신경 쓰지마 1분 남았다 친구들 링은 바로 경량 조우와 가까워 캠 지작 좀 해야겠다 자 빨리 가다 링까지 가깝다 45초 남았다 아 아 얼마나 먹어야? 공격 흠 형 실드 좀 충전해야 겠어 장전이 한 놈 해 주었교 너무 어려워 실드 충전 중 실드 충전 중 아잇 이 시 이 시 이 시 아잇 아니 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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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받고 있어 잠깐만 우리가 봐줄게 ㄷㄷ 아, 저쪽으로! 음... 치유터기라! 고급받는다! 도대체 미인 나의 포옹이 스켰다! 이제 죽지 마이려고! 하하 파울도 이라! 나이스에크! 다치게 만드는라지! 다치게 만드는라지! 침착! 오케 흠 염마빈 빅 빅 빅 빅 빅 음 음 공격받고있어 공격받고있어 잠잠 저기 쓰러졌어 저쪽에 공이 떨어져있다 에너지 타력이 떨어졌어 수류탄력이 떨어졌어 맞았어 저 빨리 간다 자 곤충을 맞았다 아유 저졌다 한 놈의 조건 실드도 풍전해야겠어 소리를 풍전할게 수 真的 좋은거 에너지 타력이 필요해 슬픈 Aerial 스태프렛 Sorry 신선 에너지 간력이 떨어졌다 미빈이 찾아지고 있으나 이미 안에 들어왔어 반대쪽이 누가 있었어 으으씨 마글마글하네 저쪽부터 싹 밀어버려 바로 뒷쪽으로 인다 놀아보자 잘 확인해 케어팽킹이 왔다 여기에 누가 있었다 히트 마글 사라지 히트 전 사라지 히트 사라지 히트 사라지 이리 사라지 사라지 잃어버린 자인공 쥬스 킬드 충전 잃어버린 자인공 쥬스 다행히 못 걸어 도망가 ㄷㄷ 부활하기 부활시켜 부활하기 부활하기 ㄷㄷ 거깃덩어리가 여기 있군 잘만합니다 이 자랑 섞은 조화 널어보자 킬리던데 아 뭐 코앞에 떨어졌는데 어 지세이버 한번 해보죠 실드 좀 충전해야겠어 발박됐다 공격받는 중이야 실드 좀 충전해야겠어 실드 좀 충전해야겠어 1분이라 링은 그리 멀지않아 스카우트 몇개 주네 실드 충전중 링이 그리 멀지않아 45초 남았다 아우 이 스카우트 잘 못쓰겠는데 아 지지길들이 가 얘기도 안하고 에이펭스 터치 중이신거 같은데 에이펭스 터치 중이신거 같은데 에이펭스 터치 중이신거 같은데 에이펭스 터치 중이신거 같다고 슈퍼 imet 배닥 부기 욕싹이야 이게 사이틀 사이틀 아 지금 나한테 총 쏘는거야? 꼬마계획 공격 들어간다 능력을 쓸 수가 없어 실드 좀 충전해야겠어 오 실드 실드를 부숴다 다들 내 자기를 좀 기다려 적 실드를 부숴다 장전조건 아크스타 포착 와 저거 정말 한명은 못하면 김만나 이 놈 뭐고 댕겨야지 이 친구야 아이씨 아 아 아 마무리 이거지 뭐야 이제 3,000 딜 넣었네? 거의 4,000 딜 넣었네? 4,000 딜 넣었네 나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